여의도에 근무하고 있는 금융맨 전기차씨는 잠실에서부터 매일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합니다. 매일 밤 충전해둔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이용해서 출퇴근에 걸리는 약 36km 거리를 전기로만 이동합니다. 특히 정체가 심한 도심을 통과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가 없어 연료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이환경 어머니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매일 아이들을 학교와 학원에 데려다 주고 동네 모임에 갈 때 소나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전기차처럼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연료비 절감은 물론 자녀들을 위한 깨끗한 지구를 가꾸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해일이의 배터리 사장님은 강남에 있는 매장을 관리하기 위해 매일 도심과 교회를 오갑니다. 배 사장님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 들어서면 충전해둔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하이브리드 주행 모드 버튼을 눌러 일반 하이브리드처럼 운전을 하고 정체가 심한 도심에 진입하면 다시 전기차 모드로 바꿈으로써 연비를 높이고 배기가스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배가 손바이브리드 주행 모드 버튼와 같이 명실하신다. 배가 손바이브리드 주행 모드 버튼 to 모임에 있습니다. 배가 손바이브리드 주행 모드 버튼 배가 손바이브리드 주행 모드 버튼을 누르기 위해